연기가 많이 어려웠긴 했는데 오히려 이 작품을 받자마자 드는 생각은 뭘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관객들이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무슨 감정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여지를 좀 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관객들이 봤을 때 애쓴다라는 느낌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더라고요. 그래서 오히려 꼭꼭 감추려고 했고 그리고 또 그냥 있는 그대로 녹아들고 싶었는데 촬영할 때 저 혼자 촬영하는 부분이 많아서 항상 외로웠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런 점이 저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됐었고 그리고 현장에서 오히려 제가 처지면 다 분위기가 좀 우울해질 것 같아서 내용이 무겁지만 그래도 분위기는 항상 밝게 하려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네 또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세요.